네, 이번 시간은 코스닥 내의 유망 기업 히든 챔피언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하이 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지난 주말에 고용지포가 발표가 됐는데, 충격 여파가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좀 이제 마무리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꽤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은 조심할 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눈여겨볼 지표는 한율하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작년 9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한율이 급상승하면서 1,400원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초 이후에 외국인 수급, 한율이 많이 하락하면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특히 1월 초를 좀 집중해서 보실 게 뭐냐면, 작년도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올해 1월 초부터 홍콩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인덱스 펀드의 편입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만큼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했듯이 미국의 고용 지표, 그게 발표가 되면서 달러 강세로 변하면서, 작년에, 어제 한율이 많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듯이,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주,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할 때지만, 구조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회사나, 구조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좀 짚어봤고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에코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요?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이처렌지 관련 좀 많이 오르면서 에코프로도 오르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처렌지 전자소재, 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1998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에코프로BM이라는 양극재 회사를 물적 분할을 했고, 2021년도에 에코프로 H&R이라는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금의 체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자회사하고, 그다음에 1개 손자회사로 구성된 2차전지 전문 지주회사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 비해 오늘 다 굉장히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양극재 회사 같은 경우, 2차전지 회사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극재 생산 요소를 리사이클링 등을 포함해서 수직 계열화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에코프로의 지주사의 가장 큰 장점은, 양극재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수직 계열화인데, 이 수직 계열화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죠. 그다음에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EM, 그다음에 고순도, 산소 질소를 납품하고 있는 에코프로 AP,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사이클 업체, 에코프로 CNG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 계열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성장하고 Q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의존돼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일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좀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직 계열로 인해서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내에서만 공급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직 계열화 관련돼서 기업들의 어떤 생산 능력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리툼을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1만 3천 톤 정도 있는데, 2024년까지 2만 6천 톤으로 증설을 하면서 성장을 할 것 같고, 특히 작년도에 리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리툼 가격이 작년보다는 빠지고 있지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 실적에 방영되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실적은 해로 거듭할수록 많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구체 생산업체인데, 작년 초만 해도 1만 2천 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증설을 하면서 2만 4천 톤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전구체의 캐파 증설 효과가 반영되면서 매출도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지난해 연매출이 5조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연결로 반영되면 에코프로 비엠이 매출이 많이 성장하면서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지주사도 9조 이상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서 9조 이상 매출이 성장하면서 실적 향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인데, 다른 회사보다도 수직 계열화됐기 때문에 이런 생산의 증가에 대해서 원료로 안정적이 공급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면서 성장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님, 오늘 처음 함께 스튜디오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